자 유하 우리 훈장님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맹훈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번에는요 우리 호잉이 저번에 이제 데미안까지 실패를 하고 스펙업을 조금 더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찰나 오늘은 아이템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오빠 나 오늘 뭐 바뀌었어? 견장이 눈 뜬다고 아 견장 아니지 아 그렇죠 여러분들 오글링이죠 오글링을 가져왔습니다 72의 5% 극원 이자계 로 여서촌 유효로다가 여러분들 깰 그 마무리도 오글링도 가져왔고요 대박 건마돌이네 크크 건마돌이 아닙니다 네 건마돌이 아니고요 야 오늘 귀고리를 가져왔으니까 스탯이 몇 대인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호용이의 목표는 3만이죠 여러분들 3만 됐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스탯이 벌써 2525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귀고리를요 바꿔주면은 뿅 야 27,000 27,227이 됩니다 야 우리 3만 대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와 25,000에서 27,000 2,000이 올랐네 이거 오글링 하나에 미쳐버렸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럼 22성 부위가 몇 개가 생겨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지금 무보헴 정도만 이제 맞춘 상태 이게 내가 오글링을 얼마에 샀냐면 650억에 샀어요 오글링 오글링 650억 이거 근데 650억 괜찮은 건가 여러분들? 적당가요? 비슷하긴 해 근데 진짜 이거면 앱솔 두 부위 맞췄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꽁짜로 산 거예요 왜냐 내가 원래 쓰던 오글링을 팔 거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거의 물물교환이랑 비슷한 거야 아니 뭐지? 잠깐만 나 무슨 뇌수 뇌수 흘러내리는 소리를 하고 있냐? 뭔 개소리지? 아니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지랄이네 죄송해 여러분들 그냥 꽁짜가 아니네요 자 정정합니다 그냥 650억에 산 거고요 이거 무슨 말도 낸 정신 승리하고 있어 삶에 못한 이유가 있었군 이것이 능지다 이벤트링 오 이벤트링 하나 할까? 이벤트링? 이벤트링 하나? 이벤트링이 좀 가성비가 또 좋지 유잠이 좀 많네 오 유잠이 좀 많아 리카버리 마일리지 있으니까 마일리지로 딱 가봐요 리코 안 된다고? 아 업그레이드 수가 없어서 아 아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지 링을? 실블링 빼야겠다 실블링 빼고 야 그래 토쩍하자 자 간다 간다 소니 투원 바로 성공 두번째 바로 성공 세번째 바로 성공 유잠을 두 개만 더 씁니다 이렇게 다섯 개로 해가지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유니크에 올라간다는 그게 있어요 성공이죠 성공이죠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이런 내가 원래 원하는 게 내가 유니크로 올라간 다음에 이 명장애 큐브로 레전드래까지 올라간 다음에 아니 진짜 솔직히 솔직히 되어야 된다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명우님 이런 말들이기 좀 그것만 명우님은 고수할 때만 임진오포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명우님 감사합니다 왜 안 올라간다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유잠을 6장을 날리고 블랙큐브를 지금 9개를 쓴 결속이 반지라고? 진짜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여줬네 20억을 먹었어요 어웨이클링도 아닌데 잠시 냉정해자 오케이 잠시 냉정해자 일단 여기 있는 에디셔널 큐브부터 잠깐 비우고 생각하자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애잠을 써야 되네 애드 애잠 일단 일단 어웨이클링 잠깐 올려줘 이게 또 안 발린다고 아니 오늘 30폭 왜 이래 진짜로 자 이건 무조건 성공이죠 여러분들 까다 3,2,1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야 이거 몇 번 실패야 자리 문제야 탈출하자 여기 탈출하자 아 저 잡내 실블링 샀지 이러면 진짜 리얼로다가 결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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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삐 결바나 뒷 바람을 불어봐 이 새끼는 안되겠다 야 맞장 떼자 맞장 떼자 맞장 떼자 들어와 맞장 떼자 들어와 맞장 떼자 들어와 게임 접어 봤지 게임 아니야 아니 이게 맞냐고 다시 켠다고 다시 켜야지 어떻게 해 남아있는데 게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웨이크 샴 지 얼마야 이영삼촌이야 와 우리 또 에디의 장 뭐야 효님 에디 못하 이거 어웨이크링 어웨이크링으로 빤스로 내도 됩니까 맘대로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연둑지 어 뭐야 레트님 오셨어 레트님 우리 레트티 콜토텐 갑니다 그가 말했다 결반 아 정신 나을 것 같네 땀 야 나 오늘 나 이거 안되나봐 진짜 미쳤어 진짜 마지막 두개다 원기형 좋은 말 할 때 이제 주세요 진짜로다가 이제 주세요 형 형 빨렸다 내가 이겼냐 2인분 하자 레전이라도 가자 한 세트만 써볼게요 레전은 일찍 가겠다 그럼 레전은 일찍 가겠지 아 이거 2잠을 17장을 먹었는데 새로운 템 보여달라고요 오늘은 새로운 템입니다 결속이 반지 유니크 17장 처먹고 에디의 잠 2장 처먹고 지금 블랙큐브 한 세트 처먹고 정신 나을 것 같은 레전은 결반 레전은 왜 안가세요 야 너가 지금 30만을 먹었어 결반아 어? 뭘 드래그에서 버리면 500개야 5000개도 모자를 파네 지금 한 세트 더 간다 부금 혼자 신났네 그니까 부금 부금 왜 혼자 신났어 안되겠다 여러분 이거 돌리는 게 맞습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돌리는 게 맞았습니다 레전드 리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30% 빠르게 떠주면 된다 레드큐브 한 번 가봅니다 하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야 그래도 24%다 제발 형 멈춰자 이거 레전 여러분들 24% 다 잘하죠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띵은 방송 본다고 말 못해 크크크 야속이야 블랙큐브만 한 번 돌려보고 에디를 조금 맛만 보 맛만 보자 자 바로 성공해버리죠 바로 성공이죠 바로 성공이죠 그렇지 이게 게임이지 아니 아니 게임이 아니구나 어쨌든 17장 오케이 좋아 평균 얘기 야 에디웨이 왜 이렇게 비싸지 에디웨이팩 어웨이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대 오 맞네 차라리 어웨이크 해야자고 아 그렇네 아 2개 좀 하면 돼 어웨이크로 바로 성공이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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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감사합니다 오 011의 럭사 뭐야 바로 써버렸어 야 스페우 게이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만 다 돼갔는데 결반 한 번 껴볼게요 지금 아니마이 용사 설마 결반 끼면 3만 아 2만 8천이네 멀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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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웨이크링은 했으니까 에디만 초콤 한번 사보자 그러면 결반이 갑자기 여러분들 에디셔널 20개로 레전드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럭이랑 만약에 공 두 줄 정도 뜨면 스탑하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와우 찜방이다 더 이상 너한테 지르고 싶지 않아 텍스야 텍스야 호영이도 9사만 찍겠다고요 야 한 줄 나왔다 어떡하냐 선택의 시간이다 으아 아 야 이거면 레어랑 무슨 차이가 있냐 공심 레어랑 진짜 슈발이다 자 오늘이 스펙업 미친놈이 결반에 딱 꼬라박아서 이 지랄로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자 그래서 총은 결산 한번 해볼게요 류니크 잠재능력 부여 주문서 총 17장 그리고 에디셔널 에픽 잠재능력 주문서 총 2장 30개 블랙큐브 세트 총 몇 세트지? 4세트인가? 레드큐브 20개 정도에 어 에디큐브 40개 에디에픽 0줄 유효 앙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